어제 하루 소 런피스킨병이 5건 추가되면서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확진 사례가 모두 52건으로 늘었다고 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. 52개 농장에서 살찌분했거나 살찌분 예정인 소는 3,624마리로 충남북과 경기, 인천 그리고 강원과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. 대책본부는 의심 신고 6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책본을 수 있는 겨우의 원 대책본을 FUCK performing 감사합니다.